스포가 안 켜졌거든요 석م 어 난다 감사합니다 컴백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내일 쉬는 날이에요? 화요일인데 아 현충일? 아 그러네 저희가 공휴일이 없어서 저희는 공휴일이 거의 안 쉬워서 거의 날짜 개념이 없어요 요즘 왕룬 왕룬 안 꼈어요 필요없어 왕룬 필요없어요 왕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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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예측이요? 이번판 왕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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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상 왕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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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inn 왕룬 어? 2득이에요 이거? 저교 꼬치님 분대가 나요? 머리 왜그래요? 설마 해서 말하는건데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? 저교 꼬치님.. 큰일 났습니다 이제 미니언들이 생성될 시즌 어? 왜 안떼어졌지? 어? 뭐야? 우리 레드 시작이네? 아 감사합니다 코치님 짧게 자르셨어요 머리 어? 말도 안 돼 어이 없네 이걸 레드를 먹었네 먹다 오면 죽는 겁니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다 못 먹는데 이거 먹을만해 먹을만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면 잘 돌았다 그래도 먹을 거 다 먹었다 응 응 와 제발 레이치 모른다 개 잘했다 진짜 인정? 인정 응 안치라고요? 안치면 안 묻어요 달게 먹나? 와 먹었네 미쳤어 아 진짜 우리 레이스 먹고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에 으흠 아니 왜 뒤로 안 나가냐? 와 선구가 이기다니 와 CS 차이 뭐야 이거 밀어 달라고? 이상한데 아 밀어주기 싫은데 무조건 카정으로 올거기 때문에 저는 들어갑시다 뭐야 왜이래 뭐야 어 어 안 죽었다 어 왜 이렇게 단단해 성배구다 인정 어 어 어 아 이겼다 예측은 틀렸지만 이겼다 진입 오케이 아 진짜 맞아 임마 아 observe 아... 가비 아.. 가비 아..끼리 아 감사합니다 인정 감사합니다 맞지 이거? 쟤 빼고 있네? 와 바텀 잘한다 좋아 우리팀 잘해 핵창 한번 갑시다 렌다이브로 갑시다 괜찮은데? 그랩만 하면? 마나가 없네 어 개이르 성급 오케이 아 아 와 성급 개잘해 퇴삭 아 오케이 아 저기 바이게 요즘 바이게가 왜 저럴까 아 방금은 바이게가 잘했어요 짐들 어우 너무 아파 여긴가 여긴가? 오케이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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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개꿀 아 렛 겟 이성혁 전령 안 먹냐 바보 멍청이또 정령 안 먹었네 와 전용 없어졌어 전용 없어졌어 내 기한 30초 음성채팅으로 알려줘지 그랬어요 여러분 얘는 또 왜 안 맞아 와 너무했다 우리 팀 내가 만원 급하게 충전해서 알려줬는데 내 전재산 2만원 중에 2만원 다 꼬라박는다 바보 멍청아 감사합니다 성급 개잘해 성급 개잘해 성급 개잘해 으어 뭐야 아 진짜 게임 시작만 안 쓰네 진짜 뭐야 이거 마형 아니야? 아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보다 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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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킬 개꿀 아 잡았죠 개꿀 킬 개꿀 킬 개꿀 킬 개꿀 킬 개꿀 어? 블루 있네 미쉬해주는 건가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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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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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롱 롱롱롱 롱롱 롱롱 잘한다 미친, 어어 죄송합니다 이걸? 에바잖아 어 뭐야 나 이거 안 샀어? 아 원래 안 샀었지 아 뭔가 쿨타임이 기회 다했다 아 나 이거 산 줄 알았는데 미친 왜 이렇게 세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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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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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제발! 오오오오오오, 그래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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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프 난 모른다 이거 아 너만 무빙하냐? 난 못하네 솔바론 간다 이거 맞죠? 잡았을때 맞긴 해요 뺏기면 그냥 근데 왠지 뺏길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어요 어? 의도치 않게 어 뭐야 왜 그래 바로 안써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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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어쩌라고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해줘 요즘 바이게가 대단해 심상치 않아 바이게들 2대5 한타 오진다 오져 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자꾸 반대로 떼어지냐고. 안녕하세요. 이걸 액시가 리시 해주네. 와 이달이 전구의 속도 미쳤다 미쳤어. 뭘. 좋았다. 아. 고수. 어떻게 피했지? 와. 이게. 와 말도 안 돼. 가론 가자. 뭐하는 거야. 뭐하는 거야 지금. 뭐하는 거야. 아. 여기다. 아니네. 뭐하는 거야. 아니 또. 또 버그가 써졌네. 언제 패치해줍니까. 이거 필요 없어. 뭐하는 거야. 한 방에 죽지 않을까. 안 죽네. 안 죽네. 왜. 이렇게. 나. 다zekiel. 잠시로 없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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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느려 블리츠 반응속도 궁 썼으면 안죽었는데 블리츠가 바로 궁 썼으면 안죽었거든요 저거 뭐세요? 맞으라고 쓴건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약 안받고 있습니다 오 피지컬 갱클랭크 피지컬 Q타임이 40버파네요 저거 가줘야되나 굳이? 백도 가야겠다 이거 뭐 돈주는건가 이거? 개꿀맛 죽여! 힐 힐 아 아니 뭔 캐릭터가